하필 채널은 니카루피가 듭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니카루피가스와 그냥 용을 뱀처럼 잡습니다 아니죠 용을 지렁이처럼 잡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아 이거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만화인데 더 만화처럼 코믹북처럼 되게 구현을 하는구나 와 It's getting fun 옛날이면 초패나 왔으면 이거 서버가 거의 엄청 느려지는데 신호 올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조금 함부로 가가지고 그런 느낌이 없는 갑니다 미끼인거 알고 못참아요 상디 로빈은 괜찮죠 오케이 상디 로빈 괜찮죠 우측 한번 보고 30이 좋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이게 빨간이 좀 애매하네 오!!! 이거 킬러네 아.. 아.. 손 막혔다 진짜.. 아.. 입점 되었다는 걸 막았던.. 아.. 로빈이 들어가면 확률이 없까? 야 하나 더 뜰 수도 있잖아 원래 한 판에 맞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제 해 뜨네 지금 해 뜬 거 보니까 운이 적을려나 보다 아.. 제발 제발 아.. 킬러 킬러 1대 100 하면서 한번 이제 나머지 두 발을 기대해봅시다 아.. 아깝네 이거.. 아..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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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를.. 킬러를 한번 조금 돌리.. 진짜 주차게임 킬러 한번 해볼게요 please 아후만 아후만.. 이상한 소리 하네 자 공격 속도 깔아둡니다 역시 이 킬러는 내세울께 속도밖에 없어요 자 다음 스킬 한번 써볼게요 오 이거 괜찮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이거 만약에 얘가 득점들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득점들었으면 특보가 빨라갖고 전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다 이렇게 딜빵 안들어가요 얘 딜빵 안들어가요 이게 와 거기에 한세발리네 자 50명까지만 하겠습니다 맞췄다 오 이게 좀 멋있긴 해요 아 요게 조금 별로야 근데 저거를 잘하면 만약에 득점자면은 준비동작 없으면 아 딜빵 안들어가고 길이 안들어가요 뭔가 전기톱 같은 스킬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기톱 같은 스킬은 좋은 것 같 한번 미용컨 한번 써볼게요 오오오오.. 이건 좀 멋있어 근데 이미 킬러 해적단이.. 아 뭐야 키드 해적단이 개멸 났기 때문에 샹크스한테 개멸 났어 야 딜 안 들어가는 거 봐 자 50명까지만 하고 당황 남부를 삼았습니다 호테로 오네요 이거.. 이거는 괜찮 건가요 킬러 영상이나 먼저 올려야겠어요 500개의 킬러 2개 아 이러면 다시 앵글 잡힌이 좀 끌리겠네 아 딜이 안들어갑니다 딜이 안들어가면 어인도 못잡아요 아 요게 진짜 개가 죽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